올해 소개가 계속되고 있고 지난해차부터 예고했지만 17기 옥수님은 흑염소를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90년생은 서른세. 실은 외모에 비해서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기수에 나오셨던 여성 출연자분들이랑 비슷한 또래죠. 거의. 그런데 좀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세종시 마을에서 흑염소 목장 그리고 흑염소 진액을 재죠. 과거 얘기를 이걸로만 딱 자기 현재 나는 지금 흑염소 진액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딱 할 수 있는 게 이분이 자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뭐 연대 일타강사 얘기를 하려면 하는데 그거를 해서 했는데 편집이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 그냥 대충 안 하고 넘어가고 이거를 위주로 얘기를 했다면 이분은 자기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내가 굳이 그런 얘기를 해 나는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냥 부모님 도와주려고 왔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거의 사장이다. 나는 이거의 일에 좀 자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벌써 다들 깜짝 놀래고 안 믿기는 상황. 왜냐하면 겉모습을 봐서는 되게 말 그대로 그냥 공부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영수 씨의 표현처럼. 그런데 이게 흑염소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많으면 여기 이제 뭐 땅만 해도 얼마야. 그런데 이게 자기소개 때는 이 정도의 흑염소 양일 거라고 생각을 못하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옥순 씨가 지적인 능력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도 삶을 꾸릴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님의 공장을 물려받아서 지금 이 사업을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은 굉장히 대단한 케이스지. 이거는 남자고 여자고를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면 외모나 성별을 좀 배제하고 분석을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걸 배제한 상태에서 봐도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지. 30대 초반에 아무리 부모가 그걸 닦아놨다고 해도 젊은 사업가가 이 정도를 지켜나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 든든한 사위가 물려받기를 원하는 장인어른. 사위가 물려받기를 바랄까요? 사위는 사위대로 사는 거고 이건 딸이 이미 물려받은 거예요. 딸이 이미 사업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뭐하러 사위가 물려받기를 바래. 사위는 딸을 사랑해주고 그리고 딸 사업하는 거 내줘라고 해야 될까? 사업에 대해서는 내줘하고 또 그 남편은 또 남편대로 일하면 또 내 딸이 걔도 내줘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길 바라겠지. 남자가 사업을 물려받아야 된다는 상고 방식을 좀 버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옥순이 사위보다 더 잘할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회사에서를 생각해보면 전문 경영인도 물론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회사를 가장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건 실은 자식이야. 그런데 그 자식이 전문 경영인만큼의 능력이 없고 그만큼의 지식이 없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자식이 전문 경영인 못지않은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면 내 부모의 대를 이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에 가치를만 스스로가 느끼면 열정을 가지기가 힘들지. 그게 열정이거든. 그리고 공장도 엄청난 크기고요. 그리고 시설도 좋고. 3대를 이어가는 사업은 일단 최소한 4대에서 망할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30년 정도 운영한 학교무송국장. 엄청난 자부심이 있겠죠. 집성촌이고 거기에서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이런 사업을 물려받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긴 했을 거예요. 옛날 분들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때는 할머니가 굉장히 역할을 했겠지만. 뭐 어떻게 이렇게 여자가 물려받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른들이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옥순씨가 그런 것을 떠나서 저거를 잘 운영하고 매출을 100% 상승시켰다는 건 두 배잖아요. 두 배. 매출이 두 배면 수익은 훨씬 더 큰 퍼센테이지로 올라갔을 거라고. 그렇게 따지면 이분들에게 다 인정받는 이 마을에서 가장 귀한 딸일 가능성이 높지. 마을의 슈퍼스타지. 굉장한 자신감이 있을 거야. 어딜 가도 인정받고 스스로에게도 그런 게 있고. 저런 곳 힘들 가면 새 집 가면 힘든데 사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회도 힘들지. 그러니까 저런 문화를 어느 정도 경험하는 사람, 경험해본 사람이 가는 게 조금 낫죠. 그리고 서로가 내가 이 사람 사랑하니까 그래 이 사람이 문화도 받아들여야지라 생각하고 좀 각오를 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 11영철님 얘기를 했는데 11영철과 이번에 17옥수님이 저는 어울린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문화적인 면에서는 영철씨가 이런 문화 같은 거를 잘 하긴 하겠지. 근데 영철씨는 깍듯하게 잘하는 거고 광수씨는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적절하게 잘 어울리는? 약간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광수씨를 여기다가 투입한 것 같아. 근데 과연 피디님 생각처럼 될지는 모르지.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죠. 근데 광수랑 옥순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투입했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여기 이런 자리에 딱 투입시켜가지고 시간을 보내게 하면 영식씨가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뒤에 배경이 되는 걸 다 떠나서. 그런데 밤에 돌아와서 영식씨는 뻗어. 그래 그냥 그러고 말아.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광수씨가 이런 문화에 더 잘 어울리지 않겠나. 어른들한테 엄청 해도 광수씨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깡이 있으니까. 저런 분위기면 17상철님도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7상철님은 어디 가나 잘 어울려. 어디 가나 잘 어울리고. 이런 문화에서 조금 더 스트레스를 덜 받고 지속가능한 건 광수라는 거지. 여기 이런 자리에서 어울리는 거예요. 상철, 영식 이런 사람들 다 잘 어울리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와서 아버지께 많이 배우면서 운영도 하고 있다. 실제로는 지금 대표가 옥순씨로 이름이 바뀌었죠. 바뀌었던 걸로 그때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정도면 7은 굉장히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흑염소가 몇 마리고요. 1년의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가 대표로 앉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를 충분히 할 수도 있잖아. 연대에서 토익을 해가지고 만점을 받고 IBM에서 이렇게 강사를 해가지고요. 인기 강사, 슈퍼스타 강사였다가 여기에서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게 해서 와서 매출을 100% 상승시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얘기를 안 했어. 그냥 딱 겸손하게. 이번에 자기소개를 보면 전체적으로 톤이 좀 그래. 물론 영수님이 세계적인 IT 기업이라고 삼성을 이렇게 조금 치켜세우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삼성인 걸. 세계적인 맞고. 오히려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그런 걸 티를 안 내내게 배운단 말이에요. 건강하고 내가 마음이 풍족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내가 부자여야 되는 사람들은 일단 뭐야. 일단 금붙이로 두르잖아. 반짝겨야 돼. 내가 반짝이는 사람이 아니니까 반짝이는 걸 어떻게든 붙여야지. 제가 뭐 이집트에 계신 왕족들을 비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또 현재 하고 있는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에 축산학과 식품 가공업 실험실에 입학해서 대학원까지 다니고 있고 말 그대로 현재를 얘기하고 있잖아.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수가 보기에는 이제 선생님이나 공무원처럼 보인 거야. 그렇게 이제 선한 인상이어가지고. 그런데 영수가 보기에 옥순은 선한 인상이고 세상 물적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고 어려 보이고 지켜줘야 될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옥순 씨는 그런 계열은 아니죠. 자기 고집이 있고 단단하고 그리고 겉으로 표현을 안 하지 속으로는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판단하고 있는 신중한 사람이란 말이죠. 영수는 근데 자신감이 강하고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의 세계가 그만큼 강하거든요.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계열은 아니야. 그래서 영수님이 처음에 자기 인터뷰에서도 남한테 피를 안 끼치는 사람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건 맞아. 근데 그게 남을 배려하고 이런 거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타인에게 관심이 없는 거야. 나 잘하면 됐지. 근데 영수님은 그런지. 리더십 자체는 있어도 그리고 뭔가 사람들 재밌게 하고 분위기를 띄우려고 이런 건 있어도 타인의 생각을 하고 나와 이 사람이 다르겠거니 하고 이 사람을 배려하진 않아. 나랑 똑같겠거니 생각하고 배려하는 거죠. 조금 다르지. 헬스 트레이너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회원에게 무언가를 요구를 해도 퇴원원의 입장을 이해하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배려를 하고 요구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아마 회사에 힘드니까 이럴 수 있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했는데 왜 넌 못해요? 약간 이런 느낌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수는 좀 후자의 쪽이 아니겠나. 개인주의자를 이기적으로 보는 사회적 풍토가 있긴 해요. 저도 개인주의 선호하거든요. 그렇죠. 영수님은 이기적인 사람은 아닐 거라고 봐요. 단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지. 그건 그게 좀 반전이었던 것 같고 반전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염소잖아. 그래서 약간 그런 중의적인 장난... 말장난이겠죠. 영철씨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철도 옥순에게 분명히 관심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흑염소를 운영한다 이러면 약간 지금 옥순님이 우리가 이제 방송으로 흑염소를 운영하는 모습, 공장 모습 그리고 이런 걸 봐서 그렇지 그냥 앞에서 옥순님의 이 말만 들었으면 농사 짓는 건가라는 그냥 막연하게 이미지를 떠올렸을 수도 있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중견기업까지 그런 레벨까지는 아니어도 진짜 알짜백이 강소기업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면. 그 이상이지. 근데 이제 그 개념이 조금 잘 안 잡혔을 수도 있어요. 영수님의 개인주의적 성향 때문에 영숙님께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른 분 알아보겠다고 가는 걸까요? 데이트 장소까지 같이 알아보고 가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건 되게 심했지. 그래서 뭐 영식님은 장거리 연애를 물어보죠. 장거리 연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다. 알아가고 싶은 남성분은 한 분. 이것도 과감했지.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 근데 생각해보면 아직은 뭘 안다고 뭐 좀 더 대화해보고 싶고 어쩌고 하겠어요. 거기에서 어제 뭐 밥 먹고 이러면서 조금 그래도 좀 더 대화해보고 싶구나. 정도 막연하게 정도 생각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한 분. 다들 속으로 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두 명이나 세 명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나은데 저 한 명의 내가 들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첫인상으로 뽑았던 그분과 다르나요? 다르다고는 하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지금 옥수님은 영식님을 떠올리고 있긴 했을 것 같아요. 뒤에서 장면들을 보니까 그런데 또 광수와 데이트를 하면서 광수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 그렇게 외적인 이상형은 인기가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 그런데 이 말은 진짜로 하향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아. 그래서 인기가 없을 것 같은 사람 이란 말에 영천이 살짝 실망하는 눈빛이죠. 어? 그럼 난 아닌가? 그래서 어딘가 곱씨보고 보게 되는 묘한 옥순의 대답. 그치. 남하고 취향이 다르다를 표현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동안 만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잘생긴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얼굴만 뜯어먹고 사는 계열은 아닌 것 같아. 얼굴에 대한 기대감을 못 버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전에 다른 기수들을 보면은 외모를 하향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별로 안 좋지만 하향 지원. 그런데 옥순 씨는 처음에 첫인상 고를 때도 되게 힘들어했어. 어떻게 벌써 골라요? 라고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조금 외모 자체를 그렇게 쉽게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는데 영식을 고른 이유는 영식 씨가 일단 말도 잘하고 재치도 있고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 때문에 그랬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단지 영식의 외모만을 보고 영식을 고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는 건 누구든 지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옥순의 마음을 얻는 게. 외모를 안 보는데 영식 고르는 건 그냥 굴하지. 아닌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영식, 예를 들어 광수랑 인터뷰를 하고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고 다른 사람과 예를 들어서 랜덤을 해가지고 만나고 그래도 계속 영식을 고집하고 있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외모를 우선하는 건데 지금은 여기서는 얘기라는 걸 이런 걸 보면 아직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옥순 님은 예선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 분씩 알아본다는 의미로 한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네요. 그 말이 어떻게 하면 정답일 수도 있겠다. 외모로 예선 허들이 굉장히 낮은 사람일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좀 외모적으로 별로여도 이 사람이 좀 주눅들지 않고 자신감 있고 그리고 재밌고 나의 내면의 독특한 면 고집스러운 면 그런 부분들을 여유있게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성숙한 사람을 찾고 있겠지. 그래서 쫄지 않고 옥순 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좀 잘 해보면 얼마든지 다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올라갈지 좀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17기 순자 님이 나옵니다. 영자 님이 그래서 결국 이번 기수에는 막내인 거죠. 아, 손선풍기. 이번에 영식 님이 손선풍기 돌렸죠. 이름 다 써있는 걸로. 옥순 님이 그 손선풍기를 받으면서 아, 이 사람 참 섬세하고 다정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을 수 있겠네요. 그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잘생겨지고 세심한 남자는 좋아하지만 예민한 남자는 실은 순자 님. 순자 님도 예를 들어서 영숙 님하고 순자 님을 굳이 비교한다면 이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쪽은 영숙 님 쪽이잖아요. 순자 님은 이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연애를 많이 안 해본 쪽은 아니잖아. 그냥 그렇다고 많이 해봤다. 그런 뜻은 아니고 영숙 님 쪽이 워낙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순자 님은 경험이 있을 만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예민한 사람과 만났을 때 어떻게 힘들어질지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사는 곳은 경기도 수원. 영숙 님하고 가까운 곳에 살지만 뭐 의미가 있을까요? 패션을 공부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8년 정도 나오고 그렇게까지 한 걸까? 근데 어디 학교 나왔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걸 보네. 지금 순자 님도 자기 커리어를 지금은 살리지 못한 상황이 됐죠. 여러모로 지금 다시 도전을 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솔로도 더 나와가지고 무언가 인생에서 전환점으로 삼으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성향이 도전하고 성장시키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 도전하고 성장시키는 걸 되게 좋아해서 국내 스타트업 회사의 동업 제안 그래서 지금까지 패션과는 완전히 다른 분야의 아웃도어 액티비티 커뮤니티 플랫폼 이렇게 말이 어려워지면 이제 홍보 마케팅 담당.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 사업체에 마케팅을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마케팅 일족을 하고 있는 거지. 플랫폼 회사라는 게 참 넓어요. 이게 플랫폼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플랫폼으로 보느냐라는 개념이 좀 있어가지고 동호회 앱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플랫폼이지.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지. 요즘에는 그렇게 쓰이지.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걸 플랫폼이라고 볼 수는 좀 없는데 플랫폼이라는 게 원래는 기차역이잖아요. 거기서 지금 판을 깔아주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오일장. 오일장도 플랫폼이에요. 오일장 안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사를 하고 뭔가를 팔잖아요. 백화점도 플랫폼이지. 백화점 안에 사람들이 각각의 매장에서 스스로가 알아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그 플랫폼이 온라인으로 가는 게 IT에서 플랫폼 기업이고 이렇게 되는 거고 플랫폼 말 그대로 기차역처럼 판을 깔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자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든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는 플랫폼 안에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하는 게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또 액티비티 커뮤니티 플랫폼 커뮤니티와 플랫폼은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이거를 파고들면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플랫폼 안에서 각자의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가는 거.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DC나 이런 것도 커뮤니티 플랫폼이지. 근데 요즘에는 저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너무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정확히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스타트업이니까 뭔가 굉장히 새로운 걸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대단히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렇죠. 영어 이름이 제니군요. 그러네요. 제니. 근데 아웃도어 같은 경우를 말 그대로 어떤 그런 그 아웃도어 용품을 팔면서 거기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커뮤니티 형성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물건이 아니고 다른 사람 물건도 이렇게 또 판매하는 그 각각의 브랜드가 들어와서 있으면 그거를 아웃도어 커뮤니티 플랫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어쨌건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연예인으로 따지면 차태현 같은 외모를 자기는 좋아한다. 차태현 같은 외모 하면은 누구예요? 나는 어제 순간 영철님 같은 외모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번 기수에 가장 차태현 닮은 외모는 누구지? 무신사가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굳이 구분할 수도 있지. 광수가 그래도 좀 뭐 방치나 이런 용어 표현에서 그렇지. 상철? 무신사도 원래는 커뮤니티였잖아요. 무신사는 원래 옷을 파는 곳이 아니었잖아. 그게 어떻게 하면 커뮤니티가 기업화돼서 성공한 사례잖아요. 무신사가. 원래는 그냥 그런 말 그대로 옷을 파는 게 아니라 어떤 막 사람들 패션 이런 거 봐주고 그런 커뮤니티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단하게 성공을 해버렸지.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 원래 옷 잘 입는 사람들 사진 찍어올리고 그런 곳이었잖아. 그래 커뮤니티였어 커뮤니티. 무신사는 그래서 경영 쪽에서는 항상 사례로 다뤄지는 곳 중에 하나예요. 능글맞은 사람? 뭐 하는데 푸근하면서 또 재미있는 사람. 외모적으로는 광수가 가깝긴 하겠다. 또 막상 광수보다는 상철이나 영식에 끌렸던 걸 보면 순자가 말하는 그런 차태원이나 이런 편안한 이미지 약간 가족적인 느낌은 머리로 생각하는 거고 실제로 본인이 끌리는 거는 좀 또 잘 웃는 사람이 또 편안한 사람이니까 또 그럴 수 있겠지. 왜냐하면 순자 씨 자체가 좀 자유로운 영혼이거든. 자유로운 영혼이고. 그리고 지금 순자 씨가 이런 사회생활도 친구랑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능력이 있지만 뭔가 조직에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그런 이렇게 하는 걸 또 맞지 않는 사람이 경험해 보지 않았다 보니까 일상에서도 뭔가 누군가의 간섭을 받는 그런 것보다는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제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겠지. 그래서 원래 첫사랑이랑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첫사랑으로 10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다. 과거에 연애를 오래 했다는 얘기를 약간 반증으로 하는 걸까? 19살에 만나서 첫사랑이나 끝사랑. 허목한 가정이고 그렇겠죠. 그러면서 어찌건 자신은 조금 덜렁거린다. 그래서 이상형은 섬세하고 똑똑한 그런 사람. 섬세하고 똑똑한 그런 사람을 원하는데 실은 아마 이제 아버지처럼 이렇게 좀 자상하고 이제 그렇게 섬세하고 똑똑한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자상해야지 챙겨주는 그런데 이제 딜레마가 그런 게 있어. 아버지는 예를 들어서 순자 씨의 아버지가 섬세하고 똑똑하면서 플러스 순자 씨가 딸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정하고 섬세하게 케어해 줄 거란 말이지.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둘밖에 없이 성인이 돼서 둘만 있는 상태로 커왔기 때문에 두 사람도 서로에게 충실하고 서로밖에 없었을 거야. 순자 씨는 남자는 저렇구나. 사랑이란 저런 거구나. 그렇게 깨닫고 왔을 텐데 순자 씨도 이제 30대란 말이죠. 30대의 남자 중에 섬세하고 똑똑한데 상대에게 자상하기만 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중요한 나이가 되니까 슬슬.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대치를 내려놓는 게 좋을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예전에 남자가 다 아빠처럼 자상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그럼 그럼. 그 사람이 아빠가 되면 본인의 아빠처럼 자상해질 거야. 자상은 아빠가 될 거야. 자기의 아내한테는 자식한테만큼 자상하기는 힘들거든. 아니 물론 아내가 되면 자상하겠지. 근데 처음부터 연애할 때 막 그러긴 좀 힘들 수 있죠. 순자 씨의 자기소개가 마쳐지고요. 마지막으로 17기 현숙님이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유일한 88, 35살. 영호 씨 표정이 살짝 안 좋아지죠. 3살이 많으니까. 2살까지는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생각했는데. 직업은 회계사. 여러모로 근데 이번에 현숙님이 되게 부족함 없는 사람 같아. 어느 하나 이렇게 크게 꽈락이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보는 그런 조건들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보는 조건들을 육각형으로 했을 때 그 육각형에서 찌그러진 부분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고시 공부 끝에 30살에 합격. 올해로 6년 차. 열심히 살고 있죠. 제가 이 직업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혹시나 일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언제나 복직할 수 있는 전문직. 아무래도 그렇죠. 전문직은 내가 복직하기가 쉬우니까. 간호사부터 의사 이런 거. 지금 여기 출연하신 분들은 다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는 경우는 있지. 금융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금융 관련 일을 하다가 휴직을 하고 매년 후에 복직을 한다. 이러면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될 수는 되는 경우는 있지. 근데 이제 어쨌건 전체적으로 다들 잘 살아왔고 그렇게 이제 회계사라는 직업이 저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해온 취미는 댄스. 전주에 우리가 남자 자기소개가 되게 장기자랑이 없었으면 현숙님의 장기자랑이 좀 뭐랄까 좀 별로였을 수도 있어. 아니 굉장히 춤도 잘 추고 이러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전에 이런 춤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훨씬 더 나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17기는 반전기수로. 그래서 춤을 추는 장면 일단 넘어갔고요. 쑥이 차인데 일단 질문을 받겠습니다. 원래 방송댄스를 계속 쳤냐. 근데 원래 나는 동아리에서 재즈댄스를 했었다. 그러니까 이게 상철이 보기에 그 이 사람이 단지 춤을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한다. 이건 아니고 오히려 대학교 때부터 활동적인 동아이를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한 2년 정도 하고 재즈댄스에서 장르를 넓히고 넓혀 배우다 보니 방송댄스도 배우고 그러다가 이제 방송 저도 이제 춤추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현숙과 마찬가지로 춤을 좋아하고 단순히 춤을 춘다고 해서 끌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 춤을 출 때 왜 추는지가 중요하다. 스트레스로 밝고 긍정적으로 풀었다. 스트레스 해소로 그런 게 되게 좋았다. 그러니까 현숙 씨를 처음 볼 때 상철 씨가 그 말을 하거든요. 눈 주름이 웃는 주름이다라는 물론 주름이라는 단어 자체를 좀 조심스럽게 쓰긴 했지만 그런 게 이제 오랫동안 이 사람이 어색하지 않게 웃어온 사람이다 라는 걸 보면 상철 씨가 사람을 볼 때 확실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감정적으로 좀 밝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그런 것들이 상철 씨가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격한 사람이잖아. 그렇게 이제 엄격하게 계속 살아오고 있으니까 최소한 내 배우자는 내가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런 정서적인 부분을 엄격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원래 상철 씨가 막 엄청나게 텐션이 높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텐션을 높게 유지하는 사람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상대방도 춤추는 걸 좋아하면 매력으로 느껴지냐. 엄청 매력이다. 아 그러면 춤을 좀 출 걸 그랬나? 약간 이런 생각. 영호 씨도 아 그럼 잘 쳤네 라고.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속에 입은 옷이 살짝 그거야. 손오공, 무도복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게 우리가 만화책을 흑백에서 봐서 그렇지 손오공이 옷이 이색이거든요. 주황색 옷. 그거를 생각하고 이 옷을 이 옷 색깔 입은 건가? 그래서 나중에 남편이랑 같이 이런 스포츠 댄스를 배우는 부부싸움마다 스포츠 댄스 한번 추면 눈녹듯. 이렇게 이제 현숙 씨가 마무리가 되고요. 이렇게 12명이 모두 자기소개를 끝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자기소개에서 어떠세요? 라이브 다시보기 회원이 되시면 무편집 상태의 영상을 자료 화면과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